또 캠핑 요리의 끝은 주물펜이래요. 주물이 뭔지 모르지. 무쇠펜. 제가 요리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장비 욕심은 끝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 무쇠펜을 샀어요. 어제. 이 무쇠펜을 사서 지금 길들이기를 하고 있어. 혼자 숙소에 와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러고 있어? 이러고 놀아. 이게 행복이고. 행복 별로 뭐 없어. 저 무쇠펜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야. 뭐 태연이야? 이거 진짜 태연인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태연아. 무쇠펜. 알아? 무쇠펜을 길들이고 있어. 식용유로. 무쇠펜이 나의 목표는 무쇠펜이 써니사이드업. 카메라 좀 닦아주세요. 아 이거 지금 2,000번 닦은 건데. 좀 깨끗하나? 이게 들은 건데 핸드폰이 카메라가 랜덤이라고. 오 뭔가 깨끗해진 것 같아. 뭐 깨끗해진 것 같아. 지금 숙소에 혼자 있고요. 저는 감 먹고 있어요. 감. 지금 스케줄하고 들어와서 돌싱포벤을 보면서 줌을 길들이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날씨가 어제부터 많이 쌀쌀해졌는데 이 쌀쌀해지면 제일 생각나는 게 전 캠핑. 요즘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꼽으라 하면 캠핑이에요. 캠핑. 어 머리뿌염 연결 좀 해주세요. 오 그거 굉장히 어려운 부탁인데. 그 태연이는 알 거예요. 뿌리를 연결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100가닥은 빠지는 것 같아요. 알죠? 아 근데 진짜 밥 먹고 뿌리만 자라나 봐. 그리고 딴 데는 다 핑크가 빠져서 노란색이 됐는데 여긴 왜 이렇게 안 빠져? 스포해달라고? 포스해달라는 게 뭐예요? 이거 스포를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스포할 거? 스포할 거 있어요. 태연이와 저와 우리 모든 아티스트들의 콘서트가 있을 거예요. 언제?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 너무 많은 걸 얘기했지? 자주자주 라이브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쵸? 너무 오랜만에 들어왔지. 최근에 수영이 만났어요? 최근에 수영이 만난 적 없고 지금 수영이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어 수영! 수영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뭐하고 있나? 나 하잔말 없었는데? 아 공연이요? 수영이 하는 거 봐서 껴줄게요. 수영 메이크업 돼 있어? 태연은 얼굴 상태 어때? 다들 얼굴 상태 어때? 이거 합방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방? 우리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건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들어온 거겠죠? 우리 수영! 합방 할래? 합방? 아 이거 초대하면 되는 거구나? 과연 여러분 하니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하이호 수영 생활? 뭐야 이거 바로 이렇게 된 거야? 어 야 근데 너무 난 지금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참여를 할까 말까 결정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된 거야? 어 나도 합방 처음 해봐 야 이거 합방에 이렇게 되는거야 이거 위험하다 어 바로 들어와지네 아니 태연이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태연이도 합방해봐 아 나 태연이랑 문자하다가 태연이가 김효연 라이브 방송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들어온거야 봐봐 얼마나 우리 타이밍이 얼마나 좋아 효연아 근데 나 괜찮아? 세연이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어? 아 이렇게?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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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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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데 왜? 수영이는 오 선생님 예뻐 예뻐 그러게 도닷도로 얘기해줘 약간 하두리 스타일로 이러고 있을게 언제쪽 하두리야 수영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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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쪽 하두리야? 어때? 예뻐 약간 손을 이렇게 하면 더 예뻐 보인다 그치? 응 응 나 지금 미안하다 사랑한다 임수정 언니 스타일로 있으니까 어 태연이다 태연도 쉬고 있었나봐 왜 나 쉬고 있었던 것 같아? 태연이 뭐하고 있었지 태연? 너무 가까이 왔지? 태연이 나랑 문자하고 있었어 문자하고 있었어? 어 집 같네 태연 머리 탈색 야무지게 했네 야 우리 연결 좀 하자 태연이 안 뽑겠다 진짜 나 2주에 한 번 하는데 머리 너무 많이 뽑혀 아니 댓글 친구들 때문에 나 안 보이지 않아? 아니 아니 어떻게 보는 거야? Oh my beautiful girls 댓글 없애니까 보이네 근데 얘들아 우리 인사 같은 거 해야 되잖아 왜냐면은 봐봐 이렇게 할 거면 우리 영상통화하는 게 나아 맞아 그치? 하나 둘 셋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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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영 어머 eu củ윤 근데 거의 외국분들이 많아서 좀 어떻게 해 영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입니다. 저는 홈입니다. 저는 태연과 효연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플러시입니다! 에보! 제로는... 제로는... 자! 제로야! 제로야! 제로 언니 누나 알지? 봐봐. 알잖아. 까둥했지? 제로 누나 알아? 아구아구! 아구 이뻐! 아구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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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제로야! 아구아구! 아니 근데... 어떻게 꺼? 뭘 어떻게 꺼? 그래서 효연이는 왜 라이브 켰어요? 갑자기? 어... 나는 딱 한가지야. 내가 메이크업 돼 있으면 켜. 와아... 하하하하하하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켜요. 근데... 막상... 내가 항상 생각해. 라방을 자주 하자. 근데 우리 외국 팬분들이 많잖아. 이제 내가 소통에 좀 어려움을 느껴. 다행히 딱 그때 수영이랑 태연이가 있어서 이렇게... 함께 하니까... 근데 우리끼리 얘기 안 해? 뭘 다행이야. 우리가... 저기... 티파니는 티파니가 있어야 어느 정도 좀 되는 거 아닐까? 아... 그러니까... 보통 라방 하면은... 나 태연이 거 라방 그런 짤은 많이 봤는데. 다 한국어로 하던데? 그치? 그냥 편하게 하는 거지 뭐. 그치? 어...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자연스럽게... 약간 집에서 이렇게 그냥 켠 것처럼 해야 되는데. 나도 저번에 라이브 방송 한다고. 혜연아. 메이크업 다 하고. 막 옷까지 다 갖춰 입고. 이러고 했었거든. 응. 근데... 확실히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거 같아. 그치. 편한 모습을 하는 게 더 좋은 거 같아. 근데 이게 잘 안 나아지네. 하하하하하하 어... feel free... feel free to... to live. 오케이? 그렇게 해야지. yeah. your bare face is very pretty. 오케이? 오... thank you. 아... 음... bare face. 태연's bare face is very beautiful. 예쁘다. 피부가 어쩜 저렇게 하해. 네, too. 네, too. I'm kind of... I'm a BB cream on... I'm a BB cream on. I'm a BB cream on. I'm a BB cream on. Makeup. BB cream 살짝. Little bit. Little bit of makeup. And... Little bit of eyebrows. And... Little bit of eyebrows. And... 진짜야? Little bit. Tint. Tint. 요리한다고? 아니, 요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와전 되기 쉬워. 요리는 못 하는데 장비 욕심이 있어서 지금 저 장비를 산 거야. 너 캠핑도 장비 욕심이 있어서 캠핑 장비 엄청 산 거 아니야? 맞아. 지금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어떡해. 그거 답 없대. 진짜 답이 없어. 계속 산대, 그거. 속... 그 매니저님이 알 거야. 꼭 파는 거... 있기? 어? 꼭 파는 거? 라이언 왕국에서 속박이 있기? 너무... 우리 셋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 딱딱하면 안 돼. 지금 육만명이 보고 있다. ㅋㅋㅋㅋㅋ 우리 셋이 있는 줄 알았다. 떨리야 되는데.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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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잠깐. 아. 네. 하둘이 각도로 제 팬미팅 홍보를 조금 하자면, 여러분, My Fan Meeting, Hashtag My Favorite, will be held on November 13th, and this Saturday, so you can watch you online, and many, many, special guests. 힘들다. 한국말 해, 한국말. 오, 많이 special guests? 네, special guests. 오, my ladies. 또, 준비되어 있구요, 여러분. 아, 오늘도 저 사실 리허설 갔다 왔어요. 합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목이 지금 조금. 오, 팬미팅에서 노래도 해? 네, 저희 메인보컬에 태연이 필요하구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태연이 오늘 줘야겠다. 야, 근데 나 머리를 묶으니까, 탈색하고 머리를 묶으니까 대머리 같고. 탈색하고 머리를 푸르니까 말포이 아빠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말포이 아빠, 너가, 봐봐 태연아, 너가 얼굴이 하얘서 그래. 이 모든 문제는 다 네가 얼굴이 하얘서야. 와, 진짜 어떡하지? 머리를 묶으면 대머리 같고 머리를 푸르니까 말포이 아빠 같네? 지금 나랑 같은 스탠드 조명인데 지금 거의 무슨 회색이야, 얼굴이. 태연이 약간 노란빛이야. 염색을 다.. 아니야. 왜 아니야. 너 지금 근데 무슨 색 입히려고 거기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핑크가 빠졌어. 핑크 머리 너무 예뻤는데. 나 태연 핑크 보고 따라한 건데. 태연 핑크 보고 따라했어. 아니, 근데 태연 핑크 느낌이랑 태연 핑크 느낌이랑 약간 달라. 어, 맞아. 약간 좀 더 펑키해, 너. 어, 효연이가 하니까 되게 펑키한 느낌이야. 사랑스러운 느낌이 아니고 진짜 펑키, 내가 봐도 펑키해. 이거 있잖아, 죽어도 안 빠진다. 이 위에만? 아니요. 위에만 그래요? 어, 그렇지. 나 밑에, 가봐, 이 만큼 밖에 없는데 위에만 이래. 나도 핑크색 머리 하고 싶어. 태연아,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수영이 지금 너무 예뻐. 아, 나 다 하고 싶어, 핑크. 안 돼, 안 돼. 드라마 촬영 땜에 안 돼. 맞다, 맞다. 응, 안 돼, 안 돼. 확 줘야 되잖아. 나 끝나고 할래, 그러면. 안 돼. 수영이는 하고 싶어도 막상 가면 못 할걸? 아, 맞아. 나는 그 탈색이 너무 지겨워. 응. 그 매번 뿌리 연결. 맞아, 너무 힘들어. 지겨워. 아니, 근데, 근데 왜 댓글이 안 보여? 우리가 댓글을 저기해서 그래? 아, 이거를, 나도 우리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가? 아니, 근데 댓글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고 계시는지 좀 보고 싶은데. 하나. 근데 이거 3명 이상도 되나? 응. 한번 또 누구 초대해봐? 난 이게 지금 핫빵이 처음이야. 난 또 하니랑 여러번 했었는데. 응. 뭐 주세요, 나 간먹어요, 간먹어요. 언니들 보고 싶어요. 수영 언니 그냥 해, 핑크머리. 댓글 읽어줘. 난 보여, 지금 댓글. 응. 응. 언니들 너무 예뻐요. 수영이 그래서 하다만 그 팬미팅 몇 시간에? 응. 뭐 계획은 2시간이나 지금 조금 리허설 해보니까 거의 한 3시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와. 우와. 뭐 어떻게 뭐 얘기하다 보면 더 되겠죠? 비대면이야?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우와. 근데 오프라인 공연 지금 너네 해봤어? 응. 내가 처음이야, 그러면? 우와, 근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다. 그치? 완전. 완전. 응. 재밌겠다. 그때 오프라인의 좌석을 한 40% 밖에 못 열었어. 아. 아, 그 자리 띄어 앉기 그거 때문에. 응. 그거는 지금은 어쩔 수 없지. 그치? 그래서 11월 돼서 방역수칙 바뀌면 더 열 수 있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질병관리본부에 허가가 나지 않았음. 그래서 못함. 내년 되면은 꽉꽉 채워서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래도 내년 말? 모르겠다. 여보, 아쉽지만 다른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제 가야지. 음. 근데 진짜 주변에서 다 공연하더라. 아니, 좀 다른 공연장을 찾았는데, 어, 지금 연말이라 공연장 다 대관해가지고. 아, 맞아, 맞아, 맞아. 들었어. 공연장이 없대. 어, 공연장이 없대. 음. 응. 그래도. 지금 공연하실 거죠, 여러분? 방디요? 네. 방구석 라이브. 방구석 라이브. 아, 나 실제로 보고 싶어, 태연이랑 태연이. 방구석 라이브. 네, 실제로 보고 싶어요. 진짜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치? 그래. 보고 싶지. 빨리빨리 대관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 여기 초대해 볼까? 선생님. 선생님. 인스타 하심? 아니. 안 하심. 강야에 계심. 응. 강야에 계심. 좌표 찾고 계심. 애들은 뭐 할까? 나 너무 애들하고 연락을 잘 안 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멤버들하고 자주 소통해요. 생각하고 말씀하실게요. 개소리. 뭐야 이거. 웃겨. 개 웃겼다. 이건 뭐야?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이거 할래. 우리 3명만. 어? 예쁜 거 해. 언니 돌아. 발리 가자. 소녀시대 콘서트 기다리겠대. 진짜? 응. 어, 이제 이거 방역수칙 바뀌어서 우리 다 같이는 그래도 밥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아주. 그렇지. 우리 또 반 이상 주사 맞았으니까. 응. 가능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휘연아 일단 저기 뭐야. 응. 다시 줌을 길들이러 갈까? 일단 그 캠핑 장비 하나씩 풀어 놓으면서 얘기 좀 하고 있어 봐봐. 응. 알겠어. 아니. 저 줌을 다시 길들이러 가야 돼. 줌이 뭐야? 줌을 줌을. 무쇠 팬이라고 있어. 요리. 수영이 요리 안 하는구나. 아 줌을. 내가 나중에 캠핑은 동계 캠핑이거든. 나중에 멤버들 몇 명. 근데 많이는 못 하고 한 두세 명만 초대할게. 오고 싶으면 와줘. 어. 너는. 아니야. 태연아 진짜 기가 막혀. 아 근데 그 불 때지. 불. 그치. 그 다음에 전기장판도 있고 난로도 있고. 너의 손발은 내가 책임져 줄게. 와. 그러면 너 캠핑 같이 가가지고. 여기 불맛도 대세잖아. 불 못 업고 우리 같이 라이브 하자. 오. 느낌 완전 있지. 요 좀 가까운 데 갈 때. 물어나 볼게. 대면 같이 가자 우리. 어. 어떻게 기타리스트도 섭외해? 아니 그거 신고 당해 시끄러워서. 아 진짜? 어. 어느 정도 조용히 하고 우리 조용조용 놀아야 돼. 아 진짜? 근데 가면 진짜 좋아. 알았어. 태연이 그. 조금 촌스러워가지고 캠핑 그런 거. 너무 잘 안 가. 제가.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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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은. 그. 캠핑은. 그. 그. 뭐야. 태연이 그래도 제로 산책 시키러 동네 한 바퀴 돈다 했어. 아. 근데 그러더라고. 나갔다가 금방 들어오는데. 이모가. 너무 금방 들어오는데. 잠깐. 약간 코에 바람을 쐬. 어. 왔어. 잠깐. 태연이 캠핑은. 굉장히 결심이 필요하니까. 이틀 전에는 얘기해줘야 된다. 알겠어요. 일주일 전에 얘기할게. 2주. 2주? 2주 전에 얘기해. 알았어 알았어. 해볼게. 어. 우리 만약에 가면은. 여러분들 그때 다시 한번 또 우리 라이브 방송할게요. 그 인사 그러면 한꺼번에 하자. 아. 너도 끌거야? 어. 나 바쁘거든. 아. 너네 둘이 있어. 나 나갈게. 어. 안 되지. 그게 아닌 거야? 너. 너 떠드는 거 볼게. 아. 알겠어. 그럼 태연이 먼저 가. 아. 여러분 태연이 안녕. 어. 태연이 아직 가졌어. 어. 태연이 아주 잘 가네. 나도 간다. 어. 가. 아. 재밌었다. 다 같이 만나서 너무 좋았지요? 어떻게 보는 거야? 여러분들의 댓글을 좀 읽고 싶은데. 요리 봐도 조리 봐도 댓글이 안 보이네. 파이팅. 응. 가지마. 갔어요. 시영이도 가고 태연이도 가고. 오랜만에 이걸로라도 얼굴 봐서 반가웠다. 나중에 우리도 다 같이 비대면 채팅이에요. 화장채팅. 알겠지? 가다가 다시 옴. 이 댓글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같이 지금 각 집에서 쉬고 있다가. 이렇게 얼굴 봤네요. 멈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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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정말 우리 아까 되고 있는 거죠? 멤버들하고 얘기한 것처럼 얼른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콘서트, 공연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이 얼른 언제 올려나? 곧 올려나? 못 본 지 오래됐다요. 그렇죠? 대핵 여러분이 댓글 올리고 있는 거 맞아요? 댓글이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혼자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네 모르겠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얼마 전에 나온 G 리믹스 G 리믹스 버전 들어봤나요? 우리 소녀시대의 G가 그런 식으로 리믹스 되니까 굉장히 새롭더라고 훅 부분에 비트가 너무 좋아요 G G G G G 컴온 안 돼요 들어봤어요? 으아 안 들어오는 사람은 릴처리의 G G G 리믹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도 같이 있어요 그건 그렇고 어 근데 댓글 보인다 음 당연하지 하이 언니 나 요즘 나름 바빠 언니 어 바쁘구나 어떤 거 해야 돼요? 이거는 감이에요 감 감이 뭐였지? 음 감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 감이야 요즘이 감 철이거든요 베트남 팬들에게 인사해주세요 하이 비엔남 음 화면 터치하면 보여요 어 그러네 이게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라이브 방송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게 뭐예요? 나랑 같이 화성 채팅을 하고 싶다는 건가? 곰방화 언니 수능 9일 전이 하 그쵸 수능 얼마 안 남았네 수능 준비 수능 준비하고 있는 사람 와 언제적 수능이야 수능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들어왔네 어떻게 할만해요? 힘들겠다 9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막 집중해서 확 확 해버려요 화이팅 화이팅 20살이 얼마 안 남은 건가? 요즘 감 맛있죠? 요즘 감 철이에요 여러분 세이 하이 인도네시아 하이 하이 비제이 비주주 외워서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헛소리 우리 숙소에 원래 멍멍이가 있는데 벤티가 살고 있는데 벤티가 집 놔두고 나갔어요 강아지 용품이 많지 강아지 매트로 쫙 깔려져 있어 유리는 지금 알잖아요 여러분 영화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없어 유리가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언니 거기 또 비가 와요? 어 지금 아직 비가 왔다 안 왔다 해 내년에 계란 한 판 뭐라고? 계란 한 판 계란 한 판이 서른 개인가 서른 한 개지 소녀시대 일본에서 보고 싶어요 응 보고 싶죠 소리의 여신에 대해 알아요? 알죠 소녀시대가 소리의 여신 아니야? 그쵸? 우리도 곧 그 광야로 함께합니다 맞아 오늘은 언니들을 만나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 자주 라방하면서 인사할게요 기획 시간되면 멤버들하고도 합방도 하고 언니도 광야? 그럼요 SM에 있는 한 우린 광야에서 벗어날 수 없어 알죠? 넥스트 레벨 누나 20대 초중후반에 나를 직면 사진으로 남기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어? 좋은데? 20대 초중후반 그러니까 20대 20살 때 25살 때 29살 때 너무 좋죠 난 매년 남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지나면 이 모든 게 다 사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었구나 이렇게 보는 것도 난 재밌는 것 같아 사진은 진짜 두고두고 남기면서 볼 수 있으니까 사진 많이 찍는 거 좋아요 요즘에 요즘에도 틈틈이 다음 앨범 준비하고 있어요 디제잉 셋도 계속 짜고 있고 그 와중에 캠핑도 가고 있고 확실히 근데 예전보다는 되게 활동적이지는 않아진 것 같아 거의 집에 있어요 언니 나 시험 보는데 화이팅 해주세요 시험 잘 봐요 화이팅 오늘의 TMI를 말씀해주시겠어요? 어제 오늘의 TMI는 스케줄 끝내고 주로 와서 하루 웬 종일 아 이거는 어렵겠다 저 주물 팬과 싸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 주물만 잡고 있었어 미쳤지? 저는 하나에 꽂히면 약간 좀 저렇게 그럼 우리 즐거운 수다 나 혼자 떨었다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 봐서 여러분 좋았나요? 난 좋았지롱 잠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언니 리틀 터치의 무대 언제 봐? 그 무대 보고 싶다는 거지? 대혜 대혜 can you say 사양 언니 터키 loves you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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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터키 필리핀 미스 유. 필리핀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만 지금 몇시야? 벌써 10시 46분이네 이제 깨끗하게 세안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다가 잠을 청하겠습니다 우리 조만간 또 다시 만나요 나 이제 갈거에요 이제 인사합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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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나잇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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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